군대 가는 남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이거라면서요? 뭔데요? 당신이 최고야 힘이 돼요? 저는 듣고 있기 힘이 드네요 도연이 최고야 다음 뉴스에 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기에선 두 스타가 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금전 문제로 이혼 중인 정수라 씨와 그리고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이선정 씨 과연 무슨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가수 정수라 씨가 남편과 결혼 7년 만에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가수 정수라 씨는 80년대부터 환희, 난 너에게 등의 히트곡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지난 2006년 동료 가수 변진섭 씨의 소개로 만나 9살 연상의 사업가와 늦깎이 결혼의 꼴이라며 파제가 됐었죠 그런데 최근 한 여성지가 정수라 씨의 이혼 소송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정수라 부부의 파경 뒤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건설업체 대표인 정수라 씨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렸던 서울의 방배동 아파트는 압류 조치되어 경매로 넘어갔고요 결혼 전 정수라 씨가 살던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가 이미 매각된 상태로 갑니다 제일 지금 뭐 많이 나오긴 하던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신 건 맞아요? 기사에는 뭐 금전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 다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입장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섣부른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커플의 결별 소식이 있습니다 배우 이선정 씨와 엘제이로 알려진 방송인 이주연 씨의 이혼 소식입니다 95년 김보용의 풍요 속의 빈곤 일대 만보걸로 데뷔하며 얼굴을 알렸던 이선정 씨는 이후 청춘 시트콤의 엉뚱한 매력에 카페 주인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무엇보다 90년대 원조 글래머스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었는데요 지난해 매니저 출시인의 방송인 이주연 씨와 연애 사실이 알려진 후 교제 두 달 만인 지난해 6월 말 혼인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연애가 아니라요 처음 만난 것부터 포함해서 45일 걸렸어요 나는 기간 중요하지 않고 혼인신고 하자 결국 이걸 사인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틀 동안은 진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초고속으로 결혼의 꼴이 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듯했던 이 부부의 별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워낙 두 사람이 교제 기간이 짧았고 급하게 결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맞춰가는 도중에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을 인지하게 됐고 작년 10월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혼설 보도 이후 새삼 이 부부가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주연 씨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이혼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글을 게시하게 됐습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일체 외부와의 연락을 끄는 상태입니다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방송의 부부로 출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초에 여러 예능 프로에 출연하면서 다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더욱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작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전혀 이혼한 줄 몰랐다 또는 이혼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문에 쌓여있는 두 사람의 결별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급하게 법정에서 왔습니다 생방송 불과 몇 시간 전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인이 법정에 출동하지 않은 채 고영욱 씨의 공판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후 변론 생생히 담아왔습니다 징역 5년 신생정보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형을 받은 고영욱 조금 전 오후 4시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 고영욱 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릴 서울고등법원 앞입니다 오늘 공판이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A양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3명의 피해자 중 두 사람에 대한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고 A양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고영욱 측은 피해자 A양을 증인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였는데요 고영욱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은 오늘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